첫 소식입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무죄 선고가 나온 건데요. 희생자 유족들은 이제 특별법 제정만이 남았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전남 동북관 민간인은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 고 김영기 씨는 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진압군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적용된 포고령 위반, 내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고가 단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사건 73년 만에 응어리진 억울함과 한일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심모살이 가고 이런 어려운 곡절을 겪으면서 73년 동안 응어리진 것을 오늘 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엄두를 두지 못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나서야 됩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재판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하루빨리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배는 유족 집원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외기를 걷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5.18의 도시 광주, 4.3의 도시 제주처럼 지역의 숭고한 역사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김연기 유족을 비롯한 유족의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유족은 물론 지역사회도 명예회복을 하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법 통과 여부에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